조금 하시는 걸 보니까 조금 포인트를 제가 어깨너머서 조금 드리자면 이게 성대모사는 다 같이 비슷하게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시동 거는 모습이 있어요 아, 시동? 그게 잘 돼야 돼요 시동이죠, 시동? 네, 그렇죠, 네, 네 주연 선생님은 여기 계속 움직여야죠 시청자 여러분들 따라오세요 한번 시동 불덩 아니에요? 잘 가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방청이 하나 둘 셋 되면 야, 이 자식아 준비 자, 시동 거세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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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아, 있어 있어 야, 주현 중창단이네요 야, 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어깨를 굉장히 제일 많이 올려주세요 너무 많이 올리면 많이 올리셔야 돼요 많이 올려요? 많이 올려서 목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목을 잡으면서 마이크를 잡으면서 목을 잡으면서 마이크를 잡으면서 그대가 돌아서면을 합니다 시작 그대가 돌아서면 그대가 돌아서면 그대가 돌아서면 그대가 돌아서면 그대가 돌아서면 양승원씨 같은 경우는 이 한석규씨가 저하고는 다르게 약간 건들건들거리 건들 건들 한석규 외뜰 놈은 경찰이 됐어요 외뜰 놈은 외뜰 놈은 계속 또 맞지 골듬이 이런 식으로 여우 정도고요 또 임준혁씨가 아는 한석규는요 누가 넘버 3래 나 넘버 2야 이게 또 우리 어벤져스가 많네 재밌네 진짜 가짜